이제 뜨나요? 일단 한 번만 우리도 나갔다 나갔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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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없어?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에 있는 게 있네요 떴어 떴어 네 그럼 저희 조금만 있다가 인사드릴까요? 네 떴다 조금 일단 이 이모티콘 따라해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진짜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정말 홍준형 축하해 고마워요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프로듀스 투어! 안녕하십시오 디게잇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곳에 왜 모이게 됐나요? 이곳에 왜 모이게 되었나? 사실 뒷편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네 한 번 그냥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대답해도 돼요? 아니요 알았어 그럼 제가 대답해도 돼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저희 양도해드릴게요 아 저 해도 돼요 이제? 네 네 오늘 드디어 저희 DKG 3주년입니다 뭐가 3주년인데요? 데뷔 우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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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저희가 너무 흥붓고 밀렸어요 여러분 진짜 근데 저 옆에 옆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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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앨범은 아주 피보고 네 그 앨범이 딱 이제 발매가 됐죠 맞습니다 발매된 지 몇 시간이 한 5시간 11분 정도 지났어요 네 5시간 11분 네 그때쯤 저희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저희 엠카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목요일에 발매했어요? 네 맞다 아 그래서 조용히 막 몇 시간 뒤면 제가 울어요 여러분 아니 울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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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했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알아 우선 여기 앞에 이렇게 이게 또 뭔가 이거 보시면 모르겠어요 케이크잖아요 저 처음부터 몰라요 케이크라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케이크? 네 네?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민균은 알 거예요 이게 아마 케이크라는거지 제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죠 아 진짜? 어제 안 먹던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또 이제 이렇게 이쁜 케이크가 앞에 있잖아요 네 뭐 하라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당연히 먹으라고 한거죠 아니 저 민규형 얼굴이 아 진짜 아니 장난이니까 위험하니까 저희 축하송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가볼까요? 5,6,7,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TKD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착한 사람의 보이는 촛불을 꺼볼까요? 종영씨 연기 학원 좀 다니고 오세요 배우파 연기시네요 배우파 연기죠 네 네 요리파 요리사세요 네? 아무튼 네 저희 앞에 정말 불은 없지만 네 이제 소원을 각 멤버랑 하나씩 드려볼까요? 소원? 네 말을 해야 돼요? 네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싶으면 좋아요 좋아요 저는 제 소원은 우리 아이들과 공유할게요 네 세연이 형 먼저 한번 빌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날이다 비날이다 난 너의 진이야 네 빌었습니다 빌었어요? 네 네 아셨습니다 제 소원은 눈 감고 일단 한번 빌어주세요 어이죠 네 제 소원은 저희 DKZ가 빌보드 1위 원래 꿈은 크게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빌보드 1위는 음방을 꿈꿀줄 아는데 그런 거에요 꿈꿀 줄 아는 놈인가요? 네 저 대찬이 형인데 대찬이 별로 건배하잖아요 네 네 길었어요 뭐에요? 저는 저는 원래 사실 이런 목표를 잘 안 잡잖아요. 소원이니까 음악방송 1등을 한 거 같아요. 진짜 맞아. 좋습니다. 제 일시적이다. 네, 이제 그럼 제가 읽어볼까요? 네, 뭐예요? 아니, 오늘 또 우리 멤버들이랑 우리 아리아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좋은 음악,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좋아, 좋아.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자, 우리 막내 기석이가 가볼까요? 네, 제가 빌 소원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빌었습니다. 그럼 저도겠네. 아니요, 기석이는 빼고. 빨리 빌게요. 빌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앞에 형들이 했던 소원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 Shelley 나왔다. 멋있어. 멋있어. 우리 막내가 센스가 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 저희가 또 저희 3명은 데뷔가 3 CHARLIE 든지요. 네, 네. 이 3분은 오늘 데뷔가 12일차인가요? 13일차인가요? 12일차지요? 12일차지요. 12일야. 이제 13일차가 아닌가요? 12일쵸. 12위가 2위니까 제가 계산해봤는데 연차로 따지면 0.03년차 더러워 맞아요 0.03년차가 3년차 몇 배 차이죠? 100배죠 100배 그렇죠 100배죠 100배죠 그래요 어떠세요? 2년이네요 3,3 2년이요? 2년? 2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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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세연이 형은 이제 오늘로 데뷔 12일차로 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제 데뷔를 하고 나니까 느껴진 거나 그런 게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맞다 일단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았고 솔직히 이런 거 언제 또 받아보겠어요 이런 이쁜 것들 다 앞으로 많이 받을 건데 저희는 이제 11일차잖아요 14일차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날들만 보내고 있고 더 열심히 해서 예쁜 모습 많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 분들의 데뷔가 12일차라는 거를 조금 많이 실감했던 것 같아요 나 못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이제 저희는 사전 녹화를 해서 이제 다들 피곤해서 집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좀 자라 와야지 했는데 이제 이제 라반지 세분이 매점을 가고 싶다고 매점을 꼭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또 저는 열심히 데이시를 해서 기다려줬죠 또 귀여웠던 게 뭐냐면 저희는 거기 이제 당장 장부를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석이가 지갑을 챙겨가더라고요 어? 나보고 챙겨갔는데 우리 기석이 지갑을 챙겨갔어요 네 전 몰랐죠 네 그래서 지갑 들고 가서 이렇게 서 있길래 근데 제가 저 이거랑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석이가 우물쭈물하더라고요 내가 계산하게 된 건가? 이러면서 봤어요 네 전 진짜 제가 계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산 안 하셨어요? 네 계산하고 와야 돼요 다음 주에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와 동동 진짜예요? 네 계산은 하고 오셔야죠 몇천인데 그러면 장부를 미리 적고 그리고 후구리세요 그럼 저희 다 어떻게 해요? 저는 했어요 큰일 났다 와 잡혀가면 어떡해 뻥이에요 잡혀가면 어떡해 이걸로 진짜 섰다니 아니 저기 앞에 계신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동묘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어요 네 아예 결제를 하셨구나 네 기석이가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있습니다 네 결제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재천이랑 저랑 대기실에서 이 친구들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오나 저는 사서 오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먹고 오시더라고요 아 그게 매점 이모님께서 오랜만에 왔다고 샌드위치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나도 갈걸 그러니까 왜 안 오셨어요?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네 그렇죠? 아니 저 셀프찌개 바빠가지고 그리고 안 오더니 안 오더니 안 오더니 내가 사간 핫드폰 띠기 다 뺏어 먹고 저 한 개 다 안 먹었잖아요 잘하셨어요 안 오버 걸려서 산 거예요 저 아까 다섯 개 먹은 거 같은데 네 아무튼 다섯 개 왠지 없더라고요 아무튼 기석이는 12일차가 된 소담이 어때요? 저는 12일차 되게 12일이 엄청 빠르게 지나간 거 같아요 아 진짜? 네 네 데뷔한 게 정말 어제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석이 왜 기석이 왜 이렇게 막 황홀에서 한다고 해서 울지 마요 자 다시 기석이에게 소포슬라이트를 네 데뷔한 지 아니 어제 데뷔한 거 같은데 벌써 12일차가 됐다니까 살짝 종영이 형이 부담스러워요 아 진짜 종영이가 결국 이제 별로네 종영이가 부담스러워 데뷔를 했는데 종영이가 아 데뷔를 했는데 종영이가 부담스러워 네 그게 소감이었습니다 조금 짧고 굶네요 어떡하지 앞으로 계속 부담스러울 예정인데 또 우리 만복이 아버지는 만복이 아버지는 만복이 아버지는 네 정말 생각보다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바쁜 삶으로 살았던 것 같아서 뭔가 와 힘들다 하면서도 무대에 또 올라가면은 또 흥에 겨워서 약간 이런 색다른 경험을 또 해본 것 같고 네 지금 너무 재밌어요 민규 형 오늘도 긴장한 것 같아요 저 긴장했어 아까 저한테 민규 형인가 세연이 형이 민규 형은 처음이라 긴장돼 아니 아까 기성이 우리 무대에 서운이셨네 혼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기성이 아침 많이 먹었어 아 그래? 소화가 안 됐구나 문한테 안 먹었어 지금한테 얘기하지 나 딱 살면서 사올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저희 경윤이 형이랑 재찬이 형은 또 3주년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 먼저 하면 되나요? 아무 데로 하셔도 돼요 일단 굉장히 1주년 하고 2주년 지나고 막 그럴 때는 굉장히 사실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어쨌든 저희도 그렇죠 연차가 쌓여가는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맞아 진짜 사실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3주년은 진짜 굉장히 많은 아리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덜 뜨는 것 같아요 저도 재찬이 형이 덜 뜬다니 저도 덜 뜨네요 재찬이 형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죄송해요 격윤이 형은요? 저도 재찬이랑 똑같이 좀 막막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번 3주년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 그 이상으로 상상 그 이상으로 정말 많은 우리 아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3주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왜 저는 안 모르겠어요 정우석 우리 정우석 네 다 한번 넘어갈게요 네 아니 저는요 일단은요 엄마 들어가 주세요 저는 사실 재찬이 형이 얘기했던 대로 그 기쁘고 감사한 와중에 조금은 이제 뭔가 불안한 미래들이 있었는데 맞아 솔직히 결과를 쫓다보면 이제 조금 사람이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저는 작년부터는 결과를 쫓지 말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막상 눈에 이렇게 또 결과가 보이니까 갑자기 행복해지더라고요 결과가 행복이다 아니 결과가 행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를 쫓을 때는 뭔가 결과가 잘 안 보였었는데 제 행복을 쫓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뭔가 너무 좀 감사한 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세 멤버한테도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이 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명 씨가 가끔 인스타 스토리 보면 굉장히 오글거리고 오글거리고 뭐예요? 너무 오글거리고 아니 저는 책 읽다가 그냥 조합을 올린 건데 근데 재찬이 형이 갑자기 그날 와가지고 너 지금 뭔 일 있어? 아니 제가 그래서 조명이 스토리 글을 잘 못해요 아니 여러분 오늘도 힘내자 이게 왜 아니 잘했어요 그 저는 그게 너무 그 오글거리? 아니 그 있잖아요 그거 타자기 치는 거면 툭툭툭툭툭 툭툭툭 그게 너무 힘 받아요 아 그거 노래 가사 아니에요? 왜요? 아니 아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인스타 그 협박 진짜 만보기 아버지 잠시만 가르세요 만보기 가지고 네네네 아 그거는 엠지세대의 필수라고요 기석이 이거 한 적 없어요? 안 듣고 있었죠 우리만 한 적 있죠 뭔데요? 그 인 앵그램 말해도 돼요? 아 말해도 돼요? 인스타그램 이거 3주년 축하합니다 3주년 축하합니다 저희가 데뷔도 축하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데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나 형이 산 거예요? 아유 어떻게 저 혼자 삽니까 저희 세 명이서 같이 한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기석이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기석이 모르는 것 같은데 기석이 모르는 것 같은데 기석이 모르는 것 같은데 세현이 형은 오늘 조금만 알고 있었죠 오늘 조금만 알고 있었죠 오늘 조금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 이거 그러면 우수 좀 갖다 주시면 이거 바른 기업 카드로 개인 카드로 긁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 스태프분들 개인 카드로 먼저 긁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민규 형 사퇴요 진짜 아니 몇 시 전에 너한테 와가지고 형 요즘 케이크 많이 먹어서 왜? 생일 때 저희 케이크 말고 뭐가 좋을까요? 우리 생일 때마다 피자 시키잖아 아 알겠습니다 난 피자 시키자 피자가 올 줄 알았어 아니 저한테는 아까 아이스크림을 아까 저희가 사전 녹화 끝내고 잠깐 또 샵에 갔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저한테 종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왜요? 아침에도 아이스크림을 먹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저걸 물어보는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다고 이제 그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렇죠 이거 혹시 어제 사오신 거 아니죠? 어 제가 알기로는 방금 사온 거 같은데 큰일났어 네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야 이거 잘 어울리잖아 좋다 좋다 진짜 아니 여러분 어 이거는 아이스크림 잠시빼? 네 고마워요 광고 협찬 아닌 거 내 돈 내산이죠? 네 당연한 당연히 제도로 제가 샀죠 어 만복이 아버지 멋있어 이벤트 잘하는구나 아휴 다정해 다정해 우리 진심해 민규가 아휴 또 이렇게 해봤는데 잠깐 또 댓글을 읽어보면 만복이 아버지가 이벤트를 해주셨으니까 네 만복이 아버지 칭찬을 없네요 딱 아임이 다 올라가네 민규 너무 귀여워 네 이쁜이들아 진짜 마음이 너무 착해 너무 예뻐 네 휴실 울지하고 밥을 많이 드세요 야 그거 알아 근데? 지금 벌써 하트가 300만이야 3주 년이라서 또 300만이야 진짜 오늘 3과 굉장히 이념이었어요 맞아 오늘 저희 무대에서도 3을 굉장히 어필했거든요 아 그리고 무대에서도 이걸 말씀드려도 되나? 무대에서 각자 이제 또 3을 맞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고 맞아요 또 저랑 기석이 제스처 중에 12을 합쳐서 3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12일차 그리고 3일차니까 이제 우리의 화학을 저 말했다 우리의 화학을 오우 괜찮다 근데 오늘 엔딩 요정이 정말 이뻤거든요 맞아요 1 부탁드릴게요 2 3 3 3주년? 아니 진짜 이제 또 물어봤어요 뱀아빠한테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만보기하고 제가 그래서 굳이 또 이렇게 엔딩을 잘했다고 1 2 3 3 4 4 4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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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더라고 그럼요 하하하하 아 아유 저희 리더죠 왜 탁 무조건 최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처음으로 두간 아이디로 나가봤고 네 맞아요 또 많은 프로그램을 많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맞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아요 네 저 방금 일하는데 라이브가 있어서 행복하대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해외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끊기나요 여러분 오 아 조금씩 끊긴 했는데 네 괜찮으신가요 다들 네 너무 끊긴다고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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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이요 회식이요 가서 또 안 모르는 회식이요 네 괜찮다고 하시네요 아 괜찮아요 네 밖이라서 들을 수가 없네 악둥이 데뷔 삼촌 옆에 붙은 건 뭐예요 으아악 이겁니다 진짜 그거네요 아 이거 떼서 보여드려도 되나요? 보이실래요 자 및 출동 잘 모르겠어요 옆에 가서 잘 안 보일 거 같아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 번 읽어주세요 으아악 이렇게 써져 있어요 조금 짧아요 더 길어요 한 번도 안 읽었어 더 긴데 네 형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또 세연이 형은 왜 또 이게 갑자기 조용히 계세요 또 우시는 거 아니죠 네 아 제가 제가 입력을 안 해놨어요 지금 죄송해요 그럼 댓글 읽기 모드? 실행? 아우 근데 제가 아쉽게도 실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둘게요 지금 로딩 중이에요 잠깐 버퍼링 있어요 네 지금 입력 중이라서 조금만 버퍼링 스크립 스텝 Hey 고장났어 오늘 비싼 거 먹으러 가요 라고 하시는데 비싼 거 먹으러 가요 어? 사주시나요? 저희가 오늘 이제 또 팬분들을 만나야 되가지고 아 families 비싼 거보다는 더욱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 맞아요 값으로는 매길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비싼 거 먹으니 어떻게 비싼 거 먹으니깐 이사장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세연이 형이 사주고 싶어서 아니 그러면 끝나고 먹으면 되죠 아 비싼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사주려고 근데 이제 그 시간 제한 없으니까 배달 시켜도 되고 가도 되고 우리 오늘 시켜줄 끝나면 우리 갈 수 있어 아니면 내일 가도 되고 그럼 이제 그냥 먼저 도망가실 수도 있으니까 개인 카드 받나? 맡겨주고 가시라고 가방에 세윤이 카드 좀 아 네 감사합니다 세윤이 카드는 맨날 어디다 다 흘리고 다녀서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요 난 몰래 긁어도 모를 거네 악뚱이 내 30년 축하해 라고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임명가씨 아주 그냥 제대로 저장됐어 내 눈에는 그런 댓글이 안 보일까 지금 너무 많이 물어보셨 축하해 고생했어요 세윤이의 어린 동절 대면 못 가서 질투남 네 여러분 저희가 이게 마지막 대면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이제 말 좀 시작이고 더욱더 자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쵸 모르셨어요? 어떻게 몰랐나봐 저희 활용 시작한지 2주가 됐는데 이제 시작이라고요? 대면 왜 이렇게 대면 대면하게 보세요 계속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공주님 헷갈리시나요? 세 멤버들 다들 빨리 리액션 시작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무튼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 저희 더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그쵸 이제 볼 날이 좀 아는데요 맞아요 진짜 그거 하고 싶다 미콘 미니콘 미니콘 섬트야? 미니콘 섬트야? 오 이제 또 이제 박수만 예전에 받을 수 있었더라고요 맞아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근데 이제 그걸 안 해도 돼요 네 그럼 이제 함성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해도 되나? 맞을 수 있어요 Make some noise 예 나 그래서 항상 너무 기대돼 이제 앞으로 앞으로의 우리 활동들 네 또 그리고 막 뮤직뱅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막 이제 방청객들 오 맞아 나 그거 보고 소리 지르렀잖아요 혼자 소리 지르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다시 이제 함성 질러도 된대요 3주년이니까 제짱이한테 삼겹살 사드린대요 울었다 삼겹살 저희 오늘 삼겹살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뭐죠 그게? 오늘 저희가 이제 샵에서 네 샵에서 이렇게 지나오는데 삼겹살 냄새가 나와 맞아 내가 뻥튀기를 묻고 있는데 뻥튀기에서 삼겹살 말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그것 좀 아니야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해 본 같다 야 야 너희가 잠시만 저희 막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뻥튀기에서 삼겹살 맛이 났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앉아서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삐초리 해드릴게요 맛이 날 수 맛이 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조금 오버가 되지 않았나 아 그쵸 라고도 말해요 야 예능은 오버야 뭘 몰라 지금 시청자들 기가 야 우리 광희 선배님들 나 배움보 다 까먹었어? 그래도 광희 선배님 없는 말은 지어내지 말라고 아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봐요 기석이 다른 댓글도 봐볼까 네 네 압둥이 이제 3주년 축하해 라고 글이 올라오네요 네 네 오늘 극을 좀 많이 하고 나오네요 계속 3주년이니까 네 아 아니 많이 올라오는 게 뭐 맞아 맞아 저희도가 저희도 가는거죠 어떤거죠? 오피셜 팬클럽 아 오피셜 팬클럽이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기지 않을까 진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얼른 추진해주세요 네 제가 뭐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앞에 앉아계시니까 같이 꼭 계실거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아까 삼겹살 랩에서 나온거는 경윤이 형이 인중냄새 때문이라고 댓글을 봤거든요 아까 아 아 잠깐만 근데 없었지 않아요? 아까 이 댓글을 연락 한번 보여줘요 또 다른 댓글을 보면 코톨의 냄새가 네 그런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재천이 형 오늘 오늘 네 좋아요? 펀치 좋아요? 네 방금 좀 헤드샷 썼어요 광희성 회장님한테 이렇게 쓰는거지 아까 누구처럼 이렇게 애매쓰는 아 근데 확실히 3년차에 야 잠시만 아까 어느 말 지어내면 안된다면서요 아니 댓글이 있었어요 아 올려서 찾아보세요 네 구앱하는데 예전 댓글 올려서 쳐다보고 계세요? 저희도 다른 실시간 소통하고 있어요 나 안해요 경영은 네 세영도 주무시나요? 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안 주무십니다 한 번 댓글 주무십니다 안 주무십니다 안 자녀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안 잡니다 오늘 세윤이 형이 긴장을 많이 했네요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극존친 세연아 말 좀 많이 해요 라고 말 진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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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오네요 왜요? 사랑도둑 천만뷰 공약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천만뷰? 그건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여기서 저희 이거 할게요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면 그걸 잘 안 지킬 때도 많은 맞아요 맞아요 진짤 해보고 싶었던 공약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멤버들과는 생각하는데 뭔가 하나 공약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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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이게 저한테 먼저 지금 먼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좀 무서우니까 아 이거 네 좋다 속닥속닥 이랬는데 알아두고 싶은데 아 이거 아 저 다 저는 근데 형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 왜 경윤이 형한테는 제대로 얘기하고 저한테는 제대로 왜 갑자기 아니 그게 야 잠시만 여기 이게 가벼운 상대신지 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 기다려 기다려 잠깐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아 근데 이게 다른 멤버들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네 근데 그거를 형이 지킬 수 있어요 네 지킬 수 있죠 저는 휴대폰 터질 거 같은 느낌 네 이게 24시간이 너무 기니까 한 12시간 면석으로 브이앱을 밥 먹고 괜찮은 거 같기도 해요 밥 먹고 어디 가고 네 아 오늘 한 번 6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면은 잠은 자야 되니까 수면방송 할 수는 없잖아요 코 골고 막 그리고 12시간 동안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멤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릴레이십으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놀이 크게 틀어놓고 갔다 오면 돼요 아 근데 릴레이로 하면 또 2시간인데 저희가 보통 개인 브이앱 하면 1시간 반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릴레이로 12시간 어 야 왜?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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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은데? 6시간이면 40, 80 안 끄는 거죠 V LIVE V LIVE V LIVE을 안 끄는 거예요 72시간인데요? 어? 그럼 진짜 공략을 한 번 걸어볼까요? 근데 이제 V LIVE에서 갑자기 저희를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공략을 한 번 걸어볼까요? 아 근데 1인당 12시간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면 1인당 6시간 6시간? 1인당 6시간 솔직히 조금 많은 거 같고 다 합쳐서 24시간으로 갑시다 오 그거 좋은 거 같죠 솔직히 다 합쳐서 12시간 하면 재찬이 형 말대로 1인당 2시간이니까 개인 V LIVE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다 합쳐서 24시간 오 그러면 어떤 거를 달성했을 시에 그거를 할까요? 1위? 음방 1위? 네 음방 1위를 할 시에는 단체로 릴레이로 24시간 V LIVE 하겠다 네 저는 혼자서 V LIVE 해본 적도 없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앞에 괜찮아요 형 혼자 안 할 거고 유혜진 선배님 같이 계실 거예요 같이 아니면 그거 어때? 우리 음방 1위 해가지고 무대 1위로 N크로그 올라가잖아 그때 V LIVE 키고 올라가 어 그건 아니고 그거는 방송사분들한테 너무 좀 그러니까 미안 그거는 아니고 일단 하보 날이 내려와서 키는 건 좋아요 네 그러면 하보 내려와서 그때부터 24시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잠시만요 처음 하는 사람은 이제 클렌징 방송부터 해야 안된다 안된다 그 다음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스케줄 보고 스케줄 없는 날로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너무 신나서 아무 말인가 좀 두저리 두저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필터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음악방송을 만약에 1위를 했을 때 6명이 다 합쳐서 24시간 V LIVE를 하는데 일시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스케줄이 없는 날로 24시간을 릴레이로 그래도 이건 공약이니까 꼭 지켜낼 거 네 무조건 지켜낼 겁니다 약속 네 저희 다 같이 6명이서 약속 한번 할까요? 우리 약속 한번 할까요? 응 응 응 응 네 꼭 꼭 약속해 꼭 꼭 약속해 약속해 우리 친구들 재밌으신가요? 너무 재밌어요 일주일 전에 알려줄거지라고 하시는데 저희 일주일 전 늦어도 3일 전에는 알려드릴게요 네 늦어도 3일 전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다고 애들아 점점 일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아 꼭 주말에 일단 스케줄을 보고 그쵸 저희가 저희가 또 스케줄을 하고 있는 도중에 VR을 켜버리면 거기 이제 방송사분들이나 스탭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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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스케줄이 없는 날로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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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했으면 좋겠다 와 근데 저는 그거를 원했거든요 만약에 24시간을 하면 그 V LIVE 저희가 하면 시간이 뜨잖아요 위에 24 이렇게 떠있는 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 사람이 저희가 할 때 이제 23시간 55분부터는 단체로 들어가 있을까요? ということ 그래서 24 00 되는 순간 딱 끄는데 1초도 넘기지 말고 야 이거 돌아가면서 자야겠다 돌아가면서 자야겠다 돌아가면서 자야겠다 알람을 잘 마신 거고 이거 그러면 그 시간 순서도 저희가 데뷔 뽑기로 해서 나중에 비하인드를 올려도 되겠다 어 그러게요 DKZ의 24시간 V예요 비하인드 네 재밌을 거 같은데요 저 되게 콘텐츠 잘 짜지 않아요? 이런 거? 왜? 그럼 좀 많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좀 쉽지 않은 콘텐츠들이네요 근데 예전에 DTC도 재찬이 형이 짰었어요 아이디어 뱅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뱅크가 가끔 적금처럼 한 6개월에 한 번씩 만기적으로 나오거든요 싹 비어져요? 우리는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이거 살짝 R이 급한지 그런 내용 아 이제 수면 방송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떠들고 있을게요 아주 늘 잦을 근데 R&D를 잘 때 만약에 V LIVE 하는 그 시간 때가 저면 어떡해? 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저희 그냥 블로그 찍듯이 해주시면 아주 R&D를 볼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심심하면 들어갔는데 어? 방송 중이라고 보면 되겠다 계속 켜져 있으니까 회사에서 아 오늘 너무 시간이 안 가네 하고 딱 켰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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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끝까지 보려고 하는데 악룡이들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이러면서 막 보고 싶을 때 재밌게 놨다 경윤이가 제 짱이 깨우는 라이브에다가 여러분 그거 뭐 잘하나? 그거는 그거는 그냥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어요 네 오늘도 뭐 오늘도 저희 한 세 명 이상 있겨봤어요 오늘 그 잠꼬대를 들었거든요 제가 제가 잠꼬대 했다고 오늘 오늘이었나요? 저번에 저번에 왜 그래? 오늘 얘기해줬지 내가 제찬이를 제가 깨웠어요 제찬아 제찬아 위에 이제 매니저님 오셨다니까 아.. 그렇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찬아 그렇게 했죠 가 아니라 지금 올라가야 돼 지금 10분 늦었어 우리 이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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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아.. 잠꼬대죠? 아니 방금 진짜 잠꼬대였어요 내가 귀여워 보자 아이들이 그걸 듣고 댓글로 수면도둑이라고 네 아마 꿈에선 그런 느낌이었을게요 아휴 막 깼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도착하면 깨우거든요 항상 제찬이 형은 5분 전에 깨워서 안 일어나요 이제 저희가 형 저희는 이제 나가요 하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이네 그래서 저는 항상 5분 전에 거짓말 쳐요 형 저희 이제 나가요 그럼 일어나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왠지 내가 오늘 다들 나간다 그랬는데 다들 나간다 그랬는데 다들 나랑 같이 나간다 그랬는데 아 대박 아 대박 야 오늘이 잘 일어났어 나랑 이게 제찬이 형의 그 제찬이 형의 그 팁입니다 제찬이 형 D 아셨죠 세 분? 근데 볼 수 이미 알아버려가지고 맞아 이제는 못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미 말해버렸는데 이제 모르는 장결에 모를 거예요 몰라요 장결은 몰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제찬이는 아침에 씻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글쎄 그 와중에 씻어요 맞아요 신기한 게 늦을 거 다 늦고 씻고 나와요 맞아 근데 씻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늦게 나오진 않아요 5분? 10분? 맞아 그래서 가끔 제찬이 형이 훨씬 늦게 일어나는데 기석이가 더 늦게 난다 맞아요 진짜 그럴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런 거 같아 늦게 일어났으니까 아 이 형도 이제 뭐 어차피 이 형이 도착해야 같이 다 같이 올라와야 출발하는 거니까 이 형이 나한테 같이 다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늦게 전 준비가 아니 기석이는 그게 아니라 기석이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갑자기 거울 봤는데 이 옷이 별로야 그럼 갈아입어야 돼 갈아입어야 돼 야 근데 기석아 너 가방이 진짜 고급더라 좋아서 그것도 근데 대신에 형들이 필요한 거 쑥쑥 나오잖아요 맞아 돈은요? 그럼 저번에 나갔잖아요 그거 하여튼 검정량만 챙겨달라고 맞아요 맞아요 푸르네 그래서 저 양말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못 돌려받았어요 그거 알아? 근데 왜 이렇게 해맑게 해 나도 저번에 재찬이 형 맨투명 빌려줬거든 못 돌려받았어요 언니가 뭐 뭐일 거예요? 넓이 기억 안 나죠? 모르는 거 같아요 근데 혹시 알고 계셔서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재찬이 형 줬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때 휴소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은 거 같아 네 제가 근데 옷장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선호 추구하면 들어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괜찮아요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 어차피 재찬이 형한테 빌려주는 건 재찬이 형 줄 생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 이러면 또 오해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돌려줄 거 다 돌려줘요 맞아 재찬이도 우리 저한테 옷도 많이 빌려주고 뭐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주기도 해요 그냥 줄 건 줘요 맞아요 네 아 야 벌써 600만이야 양말 도둑 베이베 양말 도둑 베이베 양말 도둑 베이베 오늘 재찬이 형 도둑 좀 많이 하네요 하나 사줘야 하죠 재찬이 형 필요한 거 있어? 아 말만 해요 재찬아 저기 그 경민이 형이 사준대 아 제가 사주라는 게 아니라 저를 사준다고요 응 반대하네요 재찬이 형이 기석이한테 하나 사주라고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재찬이는 그냥 도둑이라고 아니 그 댓글에 기석이 가방에서 과도도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럼 또 어 이거 사과 먹을라는데 껍질이 안 깎게 해? 잠시만요 저 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맥 가이버 나이프 막 틀어 다니는 거 아니야? 다용도 나이프 그 정도 나이프 그 정도 나이프 사랑 수면 양말도 두 가오 기석이 왓츠인마이백 하면 24시간 V LIVE 다 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정도 많이 안 들어있어요 그렇게 이게 기석아 기석애몽이네 라는 댓글이 기석애몽 그래서 이제 그렇게 꺼내니까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 내 물건을 모두 가져간다 재찬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그냥 말은 했어 아니 그래도 더 웃기게 재찬이 형이 빌려달라 하네요 어 나 양말 없으면 우리가 빌려 우리가 빌려 야 나 양말이 없다 어떡하지? 그럼 재찬아 여기 있어 여기 그러면 여기 있어 진짜 우리가 주네 어 재찬이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뭐 필요해? 솔직히 솔직히 바로 물어봐요 뭐 필요해? 뭐 찾아? 뭐 뭐 뭐 뭐 뭐 줄까? 뭐 줄까? 살짝 다섯살 아기를 호숫가에 손 이렇게 놓아진 기분이에요 호숫가에서 손 놓친 기분 재찬이 형이 뭘 두리번거리고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쓰레기처럼 보고 있을 수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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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우리 양주님이라고 지금 얼마나 근데 사실 저도 별로 상관을 안 써요 멤버들이 제거를 뭘 들고 가든 가져가든 왜냐면 제가 뭐 있는지 모르거든요 저한테 아 진짜? 오케이 재찬이 형은 먹을 거 사오면 제가 다 먹어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나도 나도 그럼 아니 우리 도둑이 몇 명? 아 근데 물건 도둑 음식 도둑 아니 근데 나도 그런 건 있어 아 냉장고에 내일 먹어야지 하고 아이스튜림 하나 사둬 놓으면 다음날 없어지고 그게 재찬이 형 재찬이가 재찬이가 야 그거 맛있더라? 이러면서 재찬이 형 저번에 이제 근데 신기한 건 재찬이 형은 항상 다음날 먹어야지 하는 음식을 먹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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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 숙소 살 때 근데 옛날 숙소 살 때 저도 이제 아 다음날 이 과자 먹어야지 하고 눈뜨면 새벽에 먹었대요 그렇죠 아 근데 대신 또 다른 것도 많이 챙겨주니까 아 재찬이가 아 그거 생각난다 우리 숙소 대청소 할 때 기석이랑 아니 기석이랑 나랑 세연이 숙소 대청소 할 때 재찬이가 하다 바꾸니까 물건 정리를 대신해줬어요 저희가 근데 그때 재찬이 전화해가지고 재찬아 니 물건 여기 쌓여져 있는 거 내가 다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정리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계속 전화했어요 아니 재찬이 이거 어디 안 둘까? 형 근데 저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연이 형이 지갑 하나 탐내니까 그냥 가지러줘 맞아 근데 그 지갑이 은근 고가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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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찌 지갑이랑 어 뭐 앞에 넓게도 있냐고 다 있는데 아 진짜 굿땡 지갑이랑 샤땡 지갑 있는데 이거 어디 안 둘까? 내가 아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세연이가 샤땡 지갑을 탐내고 있어요 내가 가지러 그래요 아 재찬이 형이 진짜 톤이 커요 어차피 내가 안 쓰는 거 아니 재찬이가 안 쓴 지 그냥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주더라고요 맞아 안 쓰는 거 다른 사람이 잘 쓰면 좋죠 저번에 저한테 향수도 그냥 공짜로 하나 줬어요 아 진짜? 그럼 굿땡 지갑을 내가 갖는 걸로 형 지갑 많잖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재찬아 방 정리해주러 가도 돼 재찬이 형 방에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엄마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오셨다가 당황하고 가시지 않으니깐 좋은 마음 도둑인데 부자래 도둑인데 부자래 왜 움직이는 거야 아 진짜 괜히 타이틀이 도둑이 아니라던데 여러분 잠깐 타임 저희 그렇게 나쁜 사람들 하죠 아 아닙니다 양말 좀 주만 하네 우리 세연이는 양말 좀 줄만 했어 우리 집 재찬에서 양말 좀 챙겨주세요 어 근데 세연이 형 자기 양말도 잘 안 챙겼다면서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여기 댓글에 악둥이들 삼들려 악둥이들 삼들려줄까? 악둥이들 삼들려줄까? 몇 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 번 했어요 딱 30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벌써요? 벌써요? 네 말도 안 돼!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요? 악둥이들 삼들려줄까? 왜요? 악둥이들 삼들려줄까? 왜요? 왜요? 시간도둑이네요 잘했어 시간도 1회 개요 네 오늘 이렇게 기석이부터 이렇게 삼들려 V LIVE를 함께 했는데 앞으로의 소보와 오늘 함께하신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네 거기 있네요 여기요 여기요 아 네 저희 형들의 3주년 조혜열과 힙합 마이크다 그러게요 힙 저희 힙이에요? 힙 힙을 책으로 배운다고요 누가 알려주는데 누구지? 일단 제가 봤을 때 세연이 형인 것 같아요 세연이 형 요새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갑자기 갑자기 더 이상 외롭지는 않게 이러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저씨 저희 뭐 이거 이거 그 뭐지? 톰부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시거든요 아니 갑자기 힙해지고 싶나봐요 네 외롭지는 않게 세연이 형 세연이 치는데도 이렇게 하고 집어 그리고 가끔 여기 물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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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직캠 나오면 찾아봐야지 네 직캠 나오면 좋겠다 네 클립 타서 세연이 올라가겠다 네 아무튼 소감이 저희 형들의 3주년과 저희 12일차 브이앱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네 1시간이나 됐네요 제가 진짜 진짜 되게 기다렸던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진짜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고 이제 형들이 잘 이제 도와줘가지고 지금까지 쭉쭉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저희 빨리 1등 해가지고 24시간 VL 4시 좋아 좋아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힙해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요 빨리 오세요 아 저만 잘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또 뭐지 저는 아직 3주년이 아니지만 저희 팀이 또 3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저도 같이 이렇게 또 축하받는 기분이어서 오늘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VLib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주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예 예 좀 힙 힙 힙돌이처럼 말해야 되나 이렇게요 태현이 형편 아 내가 저희가 해봤는데요 너무 즐거웠고 또 다음에 4주년에 더 즐겁게 VLib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합격입니다 어 네 네 다음 참고사 네 오늘 너무 재밌게 탈락입니다 아 계속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정말 3주년을 맞아서 단체 VLib을 또 이렇게 켰는데요 굉장히 백도 이쁘고 지금 저희 의상도 이쁘고 얼굴도 이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우리 아내들이랑 함께 3주년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힙 힙 힙 힙 힙 힙 힙 힙 네 3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 DKH 되겠습니다 우리 4주년 5주년 6주년 6주년을 그냥 모든 주년을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3주년 VLib 했어 오늘 너무 즐거웠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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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우리 정영이는 앞에서 마지막 소감 네 네 저희 3주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열심히 옆에서 응원해주셔서 고맙고 또 새롭게 함께하게 된 아리들도 계실 텐데 새롭게 함께하게 된 아리들도 앞으로의 시간들 네 그러면 저희 24시간 브이앱 꼭 할 수 있길 기도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둘 셋 감사합니다 힙 힙해 힙 힙 머리